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와서 신천지인들을 꺼내는 이단 상담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인사색에서 신천지와 관련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바로 알고 대처하자라는 주제인데요 총 4번의 강의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어떤 집단인가 또 신천지는 한국교회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 교리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추후에 우리는 어떻게 이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준비해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드릴 텐데 여러분 이 4번의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앞으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단 종교로 급부상한 이 신천지라는 집단을 상대할 때 많은 유익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입니다 신천지는 정통교회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주제를 첫 번째 강의로 설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신천지라는 집단 자체가 코로나 사태로 음지에 숨어있던 이 집단 자체가 급부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위로 떠오르면서 신천지에 대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오해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도 자신들을 무슨 성경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께서는 신천지나 교회나 다를 게 뭐지? 무슨 차이점이 있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 사태는 음지에 숨어있던 가장 미행적인 집단 극단적으로 미행적인 미행적이라는 건 숨기를 좋아하는 집단이 감염률 높은 바이러스와 만난 최악의 사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비밀로 하는가? 왜 이런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냐면요 매우 상식적인 반응을 사람들이 신천지에 기대했는데 비상식적인 대응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반응이 뭐였냐면 대규모 감염 사태가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동선과 명단과 건물의 위치 그런 것들을 모두 제공하고 그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다 자가 격리가 실시되고 그리고 그 건물에 혹시 찾아왔던 타 집화, 신천지 다른 지방에 있던 사람들까지 있었다면 그 사람들도 지방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조치하고 또 그 사람들의 명단과 집화 위치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줄 알았는데 그런 상식적인 반응을 기대했는데 최초에 수백 명씩 연락이 안 된다거나 정보 제출이 늦어진다거나 오류가 있는 정보가 제출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들이 목격되면서 전 국민, 국민분들이 매우 의아함을 느끼고 놀랐던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집단과 다르다 정말 독특한 집단이구나 라는 걸 차츰차츰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신천지의 제1순위 가치관은 정보은닉입니다 정보은닉 신천지가 협조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전체 명단 제출은 거부했고요 적극 협조한다더니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신천지 제1순위 가치관 정보은닉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신천지의 포섭 전략 자체를 정보를 숨기는 방식으로 개발해왔어요 한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신천지에서는 본인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포섭 전략을 실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신천지인데 우리랑 같이 공부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신천지인들이 포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됐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단 집단에 적극적으로 갈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신천지가 차츰차츰 본인들의 건물의 위치라던가 본인들의 정체를 숨기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는 간판도 보이지 않게 하고 사람들을 성경 공부시킬 때도 이게 신천지인 줄 모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해봤더니 매우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던 거죠 신천지 입장에서 그래서 약 30년에 걸쳐서 신천지의 전도 전략이 포섭 전략이 다 그런 방향으로 본인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는 방향으로 개발되어 왔던 겁니다 즉 신천지의 작은 건물 주소라도 혹은 신천지의 포섭 전략이 하나라도 외부로 유출이 된다면 그거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나가버리겠죠 즉 정보가 유출되는 건 즉시 신천지 포섭 전략의 실패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정보 유출을 막는 것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신천지는 전국적으로 이단 사이비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신천지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그 신천지인의 가족들이나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지인들이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이 그 이단 집단에 다니지 못하도록 막겠죠 그러면 신천지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천지인들은 반수 이상이 본인의 가족들도 모르게 신천지에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갑작스럽게 적극적인 정보의 어떤 제출 그러니까 모든 건물의 주소와 신천지 명단의 제출 그리고 그 동선의 제출이라는 것은 신천지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로 꺼리는 일이었던 거죠 너무나 제출하고 싶지 않았던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런 신천지의 속성을 정부도 국민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즉 강하게 대처해야 할 초기의 시기를 놓치는 사이에 감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전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가 세부적으로 좀 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시작된 집단인가 도대체 무슨 교리를 가르치는가 어떤 포섭 전략을 사용하는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알아둬야 문제가 생겼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의문을 받습니다 신천지를 잘 모르니까 미리 공부해보지 않았으니까 신천지 예수 교회 그렇게 써놨다 보니까 신천지도 교회의 일부 아닌가요? 교회랑 비슷한 곳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이비라는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같아 보이고 종교 같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종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 겁니다 신천지의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이 신천지는요 교회와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지만 굵직굵직한 것들을 말씀해 드리자면 첫 번째 태생 신천지라는 집단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겠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정말로 영적인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되었죠 이만희 교주가 반면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1984년에 3월 14일에 창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집단인 거죠 또 교리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이만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신천지는 예수님의 영이 재림하셔서 이만희 교주에게 임했다고 생각해요 이만희 교주에게만 즉 이만희 교주라는 통로가 없이는 예수님과의 접촉이 불가능한 정도인 거죠 신천지 입장에서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마지막 희망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구원자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기보다는 이만희 교주의 역할 이만희 교주의 권위 이만희 교주를 향한 신앙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우 큰 교리적인 차이인 겁니다 또 육체 영생 신천지인들은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어떤 정해진 때 정확히 말하자면 신천지 교리상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완성되는 때가 오면 육체가 영생체로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신천지 핵심 교리고 최종적인 교리입니다 이것이 신천지인들의 희망이고 붙잡고 나아가야 할 표대인 거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표대인 거죠 문제는 이런 교리 때문에 육체가 죽지 않는다 이런 교리 때문에 신천지인들이 감염병 어떤 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육체가 영생할 거니까 이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미련을 크게 가지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런 교리적인 특징들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미리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신천지인들이 그런 비상식적인 대응들을 보일 때 너무나 현명하게 대처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14만 4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교리인데요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상징수로 보지 않고 실수로 봅니다 실제 숫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다 차면 신천지가 꿈꾸는 육체 영생의 시기가 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14만 4천이 지금 넘었죠 신천지가 14만 4천이 차기 전에는 13만 명 될 때만 하더라도 이 숫자만 다 차면 영생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신천지에서 주장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이 포섭 활동을 한 나머지 14만 4천이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리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14만 4천이 되는 조건이 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된다 신천지가 내려주는 지령에 다 순종해야 한다 이거를 열심히 하고 이것에 충실한 사람부터 순서대로 14만 4천이 결정된다 이런 식의 교리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이단 집단의 활동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출하고 이혼하고 자퇴하고 인생을 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14만 4천 교리 때문이에요 신천지에서 그 신도들에게 가출해라, 이혼해라, 직장을 그만둬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물어보죠 너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고작 그렇게 해서 왕같은 제사장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신천지 신도들이 물론 가족과 본인의 인생을 사랑하죠 직장 다니고 싶죠 하지만 이 구원과 14만 4천이 더 중요해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의 인생과 가족들을 내려놓고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갔던 겁니다 이런 핵심적인 교리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생활면에서도 그런 차이가 발생했던 거죠 또 조직과 전략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조직이 매우 군대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피라미드처럼 상명하복 위에서 명하면 아래에서는 복종하는 형식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을 필두로 해서 가장 위에 위치하고 그 아래로 조직이 있습니다 신천지 조직 이런 식의 군대같은 조직 체계가 있다 보니까 신천지의 포섭 활동이 더욱 활발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재 신천지인은 약 24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90세 나이가 진짜 많죠 신천지 역사가 37년이 돼가지고요 이 사람은 약 20여 년 넘게 다양한 국내 교주들 다양한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밑을 전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요 그러다가 본인이 배웠던 그 교주들의 노하우 그리고 그 교주들의 교리들을 혼합해서 짝입기에서 신천지라는 집단을 차렸던 거죠 신천지는 전국을 이렇게 열두 지파로 나누어서 관리합니다 열두 구획이 있어요 이거는 신천지 조직도입니다 총회장이 있고 그 밑에 일곱 교육장 그리고 일곱 교육장과 동급으로 열두 지파장이 있고요 그 밑에 장로 신학원 원장, 강사 수원장, 원장 교육강사, 전도사, 집사, 문도, 평신도, 신학생 이런 식으로 정확한 위기의 질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천지의 포섭 전략입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단과는 차별화된 신천지만의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전체 국민분들이 예방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겁니다 그 포섭 전략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치밀한 사전조사 신천지인들은 포섭 대상자에게 바로 접근하지 않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현재 고민이 있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조사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흥미를 느끼고 다가올지 어떻게 하면 의심 없이 빠지게 할지 그 사람의 성품적인 측면까지 전부 조사를 합니다 이런 치밀한 사전조사를 진행하는 이단들이 그동안 없었다 보니까 방심하고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빠졌던 거예요 본인에게 접근한 사람들이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연기 훈련을 하고 본인에게 접근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사기 포섭입니다 신천지는요 본인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람들을 전도해요 사람들이 데려와서 신천지인 걸 숨기고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언제까지 시키냐면 이 사람이 그 성경 공부에 푹 빠질 때까지 결국 헤어나오지 못할 때까지 공부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가서야 여기가 신천지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늦어요 제때 빠져나갔어야 할 시기를 놓친 겁니다 이런 식의 사기 포섭도 신천지가 최초로 개발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매우 큰 효과를 낳았죠 또 맞춤형 포섭, 세 번째입니다 맞춤형 신천지는 포섭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포섭 전략을 짭니다 토익 공부를 원하는 대학생이라면 토익 전문가가 다가섭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 전문가가 다가서고 미술을 좋아하면 미술,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 그 사람의 취미와 고민을 사전 조사를 하고 맞춤형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이 정도 공을 들이는 방식을 신천지가 사기 포섭과 맞물려서 사용했을 때 그 당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이비 종교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이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진 다음 푹 빠져버리게 됐던 거죠 이건 합당 환자 선정 기준표라는 신천지 표입니다 이 표를 보면요 주 4회 보금방과 센터 수강이 가능한가 이건 뭐냐면요 신천지는 7개월,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센터 수강을 해야만 주 4회 하루에 2,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해야만 신천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가능한지 사전 조사를 해요 시간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결혼, 임신, 취업, 취직, 이민, 유학, 이사, 시험 등 센터 공부를 방해할 요소가 있는지 사전 조사를 합니다 신천지 문서예요 자립 경제가 가능한지 혹은 육체적 질병이 있지는 않은지 우울증, 조울증, 디스크, 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지 조사를 합니다 또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주일과 수요 예배를 결석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요 또 예절이 바른지 이해력과 표현력이 좋은지 주관과 의지력이 분명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신천지가 원하는 사람은 신천지로 끌어들였을 때 즉각 전력으로 써먹기 좋은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길에서 사용하는 신천지 전단지입니다 도형 상담 또는 MBTI 이런 심리 상담지 같은 것들을 신천지인들이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많이 사용해요 보면 신천지라는 단어가 없죠 신천지라고 써놓지 않고 좋은 기관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사기 포섭인 거죠 또 단기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 인문학 캐슬, 뷰티토크, 연애 플레이리스트 이런 것들이 다 신천지 전단지인데요 겉으로 봐서는 2단 전단지처럼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청년들이 뭘 좋아할지 청년들이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는지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의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천지의 포섭 단계는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됩니다 미혹, 보금방, 센터, 유월 1단계는 미혹입니다 미혹 단계에서는 수백 개의 아이템이 사용돼요 여기서는 솔직히 여러분이 알아차리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뭐 친한 친구가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갈까? 이랬는데 신천지 아니야? 이러진 않겠죠 저희가? 그렇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건강도 챙겨야 되는데 요가나 한번 배워볼까? 이런다고 해서 딱 걸렸어 신천지! 뭐 저희가? 이러진 않겠죠 그 수백 가지 아이템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다행인 건 그 수많은 신천지의 아이템들이 깔때기처럼 한길로 귀결됩니다 한길로 모입니다 어디서 시작했든 이리로 오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이게 뭘까요? 성경공부입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공부 신천지가 그렇게 좋은 아이템들을 무료로 사용하는 이유는요 재미있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흥미를 얻은 다음에 성경공부로 넘어가기 위함이에요 이런 거 없이 보자마자 성경공부 해볼까요? 그러면 누가 봐도 2단 같죠 그런 의심을 없애려고 신천지가 공을 많이 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검증되지 않은 성경공부를 하자고 한다면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매우 위험한 성경공부예요 2단계는 보금방입니다 보금방은 2명에서 5명 가정집이나 커피숍에서 소그룹 모임을 갖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을 여러분 빼고는 다 신천지입니다 보금방 때는 대단한 걸 배우진 않습니다만 신천지에 걸맞는 사람인지 신천지인들이 여러분을 조사하는 단계예요 신천지에 걸맞다고 판단이 되면 3단계 센터로 넘어가고요 판단되지 않으면 보금방에서 탈락합니다 센터는 특징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월, 화, 목, 금 7개월 이렇게 배우세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배우고요 약 7개월 정도 공부합니다 큰 틀 안에서 일해요 물론 주말반이 있기도 하고 가끔 월, 화, 목, 금 하는 속성반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 아직은 월, 화, 목, 금 7개월을 사용합니다 이런 핵심적인 전도의 특징들을 외워두시면 여러분 단숨에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기를 치고 본인들이 신천지가 아니라고 우겨도 신천지의 특징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신천지인 거죠 보시면 칠판이 있고 강대상이 있고 채걸상이 있습니다 센터들이 매우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면 얼마든지 뜹니다 이런 걸 눈에 익혀두셔야 여러분 예방 효과가 큽니다 아무리 믿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고 따라가서 문을 벌컥 열었는데 이런 데가 나왔다 그럼 거기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왜 위험하냐면요 첫 번째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행위구원론 아까 말씀드렸던 14만 4천 교류로 인해 인생을 손실하는 거죠 인생의 중요한 것들에 투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을 보는 눈이 틀어지게 됩니다 신천지식 성경관을 익히면 그 후유증이 대단히 심합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는 성경을 보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가정파탄, 학업포기, 퇴사 등 반사회적인 행태들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비 종교의 피해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을 되찾는 일보다도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예방시키는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한 번 이단에 빠진 사람을 다시 꺼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설득이 필요하고 주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은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 이단의 특징만 알려주면 이 사람이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빠지고 맙니다 지금 신천지가 사기포섭 그리고 맞춤형포섭으로 일종의 대박을 거두었죠 이런 신천지의 성공 사례를 보고 국내의 다양한 이단들이 신천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본인들의 정체를 숨기고 조금 더 교활한 방식으로 포섭하기 시작했죠 국내에 지금 벌써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만 200만 명인데 이런 위험한 시기에 이단 예방 교육 이단 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힘을 두지 않으면 저희들의 다음 세대를 담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미리 알고 배워야 안전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미행적인 집단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런 예방의 중요성 또 이단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의 중요성 신천지 바로 알고 대처하자라는 주제로 잠시 이렇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신천지라는 집단에 마주쳐서 또 우리의 인생에서 현장에서 만나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런 대처법에 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ARS 06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이 프로그램은